사업인데요. 지금 하고도 계시고요. 원래 좀 이쪽에 전공자인가요? 전혀 아니었다고 하고요. 일도 글 쓰거나 이런 일에 전혀 관련이 없는 공기업의 보직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 돈을 이제 내가 월급 이외에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러나 큰 돈 들이지 않고 무자본으로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블로그가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로 돈 버는 법을 이분도 온라인 강의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배워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인의 가게를 블로그로 좀 홍보해 주고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용돈벌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고객이 생기면서 조금 조금씩 커져서 처음에는 이제 월 30만 원 정도 버는 정말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다가 이게 이제 1년을 열심히 하니까 소개 소개를 통해서 고객이 늘어나면서 다른 가게 다른 가게. 네. 네. 150만 원까지 소득이 늘었다고 해요. 신윤 기자랑 우리가 초창기에 블로그 수입에 대한 거 소개를 했었는데 우리가 유튜브만 큰 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블로그도 굉장히 여기서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블로그 체험단 뭐 이런 것만 해서는 사실 월 수십만 원의 용돈벌이 정도인데 이분은 이제 어떤 사람의 블로그를 대신 운영해 준다. 계정을 받아서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또 마케팅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약간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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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만든 거죠. 일감을. 누가 맡기나요? 고객이 누구예요? 이게. 식당 말고. 식당 말고. 누가 맡겨? 보통 뭐 식당에서 체험단 블로그만 하지 누가 맡길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블로그는 이제 돈을 주고 맡기는 사람들은 필요는 한데 시간은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 성형외과. 성형외과. 이런 분들이 이제 블로그도 운영하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운영하면서 이제 검색했을 때 고객들이 이제 본인의 사무실로 찾아올 수 있게끔 이런 활동을 마케팅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월 글을 몇 개 이상 써주고 월 얼마씩 주는 이런 형태로 많이 맡기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고객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1년 만에 이제 월 150만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당시 월급이 220이었다고요. 200만 원 돈이죠. 공기업. 그러면은 월급보다는 적지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본격적으로 해보면 월급을 뛰어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220만 원 벌 때 블록으로 150만 벌었을 때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것 같은데. 네. 되게 보수적인 성격이라고 해요. 성격은 보수적이래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확실히 있다. 그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여기에 할애할 수 있다. 하면 월급 이상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확인을 한 후에 그만둔 거죠. 그런데 이 고객 찾는 것도 제 생각에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플랫폼들이 좀 있나요? 이렇게 만나는? 본인이 막 그 병원 찾아가가지고. 보통은 이제 소개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또 이제 이분이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본인의 블로그에 또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제가 예전에 의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을 해봤어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 해봤어요. 로펌.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면 또 이분들이 맡기거든요. 그런데 보통 맡길 때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 연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